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본 맞춤법 시험 점수를 공개하겠다. 다들 선생님이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도록 하라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번엔 내가 1등이다. 뭔 소리야 당연히 나겠지. 자 홍구갑니다. 박홍구는 100점이다. 100점. 자 다들 그래도 우리 홍구가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아주 잘했다고.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야. 항상 바보가 그냥 바보인 건 아닌 거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맞춤법을 잘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설명을 좀 해 주라고.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 저는 그냥 타고난 겁니다.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이 머리 자체가 유전자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보로 태어난 겁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홍팩 초등학교의 그 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바 이겁니다. 바보들은 포기하는 것이 들은 것이 나은다. 싸늘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100점입니까. 진짜 내 숙제 어디 간 거야. 어디 다녔umba 됐지? 진짜 내표 정신아 discount. 아 몰라 얘들아imes 더 얘기해야겠다. 얘들아. 나 숙제 분명히 다 했는데 없어졌어. 어떡해? 아 진짜 웃기다 심. 각보들. 뭐야? 오 혜린한테 카톡 왔다. 뭐지? 얘들아 나 숙제 다 했는데 없어. 잠깐만 숙제했었다고? 아니 근데 숙제 다 해 어떠해? 뭐야 얘 저게 바보 아니야? 야 어떠해가 아니고 아우 진짜 어떡해겠지 얘를 어떡하지 맞춤법 공부나 하고 숙제는 그냥 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 고칼 여릇이라니까 게임 까똥까똥까똥까똥 어? 어? 고칼이? 야 무슨 소리야 아 얘 뭐야 아 잠깐만 해리야 귀신이 고칼로리가 아니라 고칼노릇이야 고칼로리는 너한테 되지 않게 어울리는 거지 그냥 가야겠다 빨리 너네 숙제 다 했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시험시험해 아 시원해 카토 카토 뭐 카토 같네 힘들게 하지 말고 시험시험해 아니 시험시험 아니 시험을 몇 번 보는 거야 해리야 아 얘는 최저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숟가락 숟가락은 받침이 뭐야 비긋이란 말이야 비긋 그치 젓가락은 뭐냐 잘 들어 젓가락은 비긋을 쓰는 게 아니고 티옷을 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선생님 질문 씁니다 숟가락은 디귿인데 왜 젓가락은 시옷인가요? 차이가 무엇이죠? 숟가락은 왜 디귿이냐 디귿같이 생겼기 때문에 젓가락은 왜 시옷이냐 시옷같이 생겼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네 자 선생님이 북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거야 우와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 근데 또 질문 있습니다 그 혹시 다른 거랑 틀린 거랑 뭐가 다른 거고 뭐가 틀린 건가요? 해리 얼굴과 홍시 얼굴은 틀린다 틀린다 땡이야 왜죠? 틀린 게 아니야 얼굴은 다르다 이해가 됐어? 해리 얼굴은 틀렸습니다 그치 해리 얼굴은 좀 틀리긴 했어 쟤는 오답이야 그렇구나 아 선생님 또 근데 저 아직 지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간간이와 간간희가 이렇게 다르다고 여기 구구사전에 나와있는데 이 간간희랑 간간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한 번 저한테 이발이 깨끗이 닦으라고 하셨는데 깨끗이는 틀린 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무슨 말이죠? 대답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언제 돈과 언제 든의 차이는 무엇이죠? 언제 돈과 든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구해서 사용할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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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리타분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쉽지 자 음 그래 고라보 어렵지 않아 네 네 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어 읽을 때는 고리타분이지만 네 쓸대로 따지면은 골 이 따 분이에요 아 역시 국문과 선생님입니다 골이 딱 선생님 그거 맞나요? 왜 그러냐면 이 골이 골 으아 뭐야 아니 홍시 홍시 차려 열중샷 차려 열중샷 차려 네 다르다 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맞춤법 불법 정보나 전파하면서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저기 홍시 조교님 고리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맞긴 뭐가 맞죠? 고리타분입니다 아 아 아 메뚜기 아줌마 메뚜기 아줌마 저 같은 소리 안에 차려 열중샷 차려 열중샷 타닥되지 않습니다 네 하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군고찔이 아니고 군고찔이 아니고 군고찔 돼지에 이어서 이제는 바보가 될 생각입니까? 저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써주기는 개뿔 니가 쏘셨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허규야 너 이거 주면 이따 숙제 보여주는 거 맞지? 당연하지 마마일은 중천공이지 너 이따 이따 안 보여주면 안 된다 어? 마마일은 중천공이라니까 마마일은 진짜 야 차려 어? 열중샷 왼손들어 왼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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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벗어 모자 벗어 옷 벗어 다 입어 저 누구세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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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왜 찾을냐 안 보여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마마일은 중천공이 아니라 남아일은 중천공 알겠습니까? 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 공부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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